자, 녹화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불타는 과질 HD게임시락방송 봉마전TV의 좀비 특집 마지막 게임이 될 것 같아요. 데드 아일랜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휴양지에서 시작됩니다. 예, 컴온, 베이비! 자, 나만 한잔하고 있나? 왜 나만 먹고 있어? 같이 마시자고. 아, 이거 할머니인데? 할머니라도 뭐. 자, 하지만 우리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건 곤란합니다. 자, 한잔 줘봐. 야, 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 니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이 찐따야. 어, 그래 챔피언스. 챔피언스가 무슨 챔피언스냐에 따라서. 동아시아, 어.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면 조금. 자, 좋고. 애매하죠. 요호! 같이 댄스 해보자. 어, 랩 퍼치고. 어, 1대1 랩 배트를 붙어볼까요? 아, 한잔 마셨고. 자, 다시 먹으라네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스킵 할까요? 아, 이쪽으로 놔둬봐. 아, 이쪽으로 놔둬봐. 아, 술 마셔보고 지가 짱이지 않는 세리가 여기 또 있군. 꺼져. 꺼져. 아, 취한다. Sir, looks like you've had enough. What's your room number? I'll make sure you get there, safe and sound. 자, 어흥! 자, 이제 여자가 덮쳤죠, 갑자기. 왜 덮쳤는지 여러분 모르시고. 보면 다. 어, 어. 어, 취한다. 자, 약을 맵게, 술 깨는 약인가요? 술이 아니라 지금 피가 붙고 있는데. 아, 완전 맛이 갔어요, 모든 것이. 너른님 이거 오프닝이라고 해야될까? 인트로는 깨야될 거예요. 도입부는 우선 클리어 해야될 것 같아요. 약 먹고 술 먹고 뿅 간다. 좋은 건 다 하네. 아이구야. 뻗었죠? 왼쪽 위? 왼쪽 위로 한번 해볼까요? 왼쪽 위로. 얼굴이 잘리는데. 캠의 위치를. 캠 위치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럼 많이 잘리지 않나요? 베드 알렌드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자, 계속이 아니라 새게임으로 하겠습니다. 로건으로는 해봤으니까. 3월 달에 했군요, 3월 달에. 푸르나, 시안, 샘. 제가 시안으로 안 해봤었어요. 체력이 좀 떨어지지만. 내 아버지 대단한 분이셨어. 공경찰에서 경감으로 체직하셨지. 그리고 열사물에 모시고, 상업의 집행자 놈들에게 살해 당하셨지만. 아우, 우울한 얘기고 우울한 얘기네. 제가 시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가 말한 것을 말했을때, 제가 제가 말한 것을 말했을때. 프로로그 챕터를 해보겠습니다 프로로그 이제는 일어나의 시간 이게 시안이야? 이거는 약 먹고 술 먹고 뻗은 놈인데? 막 나가는 놈 있죠? 존 레몬님 달려라님 반갑습니다 아 시안이네요 시안이 꼬장을 부렸던 건가 뭔가 본돈에 서고 나가보죠 비상계단을 찾아보겠습니다 뭐야 사람이야 뭐야 죽어있어요 휴양장은 피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개그지야 땅그지 게임이라 이것저것 다 주워야 돼요 챙깁시다 달려 가보겠습니다 자 돈이란 돈은 다 내꺼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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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 텅 빈 텅 빈 라이터 뭐 다 먹구요 먹을거 다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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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먹고 가자고 텅 빈어 뭐야 올라가야 돼 근데 옆으로 가려는데 아 문이 열려 있습니다 아 빨리 빨리 진행해 어떻게 하는거 있지? 아 네네 기억이 나고 있어요 아 돈을 많이 챙길수록 좋습니다 손전등이 있다네요 유후 손전등도 저 건전지를 먹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자 먹고 텅 비었어 텅 비었어 어 술 자 가보자 좀비 세리들 내 맷맷 때려주겠어 내가 지금 기분이 안좋아 워킹데드 배드 안좋은 결말을 내가 맞이했단 말이야 너희들 가만두지 않아 자 아 둔기 전문가로 할걸 그랬나 내가 기분이 좀 그른데 둔기로 막 맷맷 막 패줘야될거같은 기분 아 나 진짜 짜증나서 워킹데드가 이렇게 자르는거보단 패는게 낫지 않을까요 아 스트로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그냥 넘길 수도 있대 너른님 그냥 넘기고 싶으면 넘겨버려요 저는 방송이니까 이거 보여주기는 보여드리기는 해야될거 같아갖고 자 다들 보셨으면 뭐 할말 없지만 자 갑작스럽게 너른님한테 제가 하자그래가지고 너른님도 지금 살짝 혼란스러운 상황인거 같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끝날 워킹데드 이렇게 빨리 끝날줄 예상을 못했어요 아 어 괜히 미안해지네 이리 왜 다시가 왔던덴데 먹을거야 내놔 내놔 우걱우걱 맛있게 먹어주겠어 승강기가 있네 승강기가 어딨는데 이거는 그래도 저게 잘 저걸 해줘서 중간기 통로로 가야된데 뭐 깔거 없지 갈수있지 열어보겠습니다 아 같은곳에 있어요 아 같은곳에 있어요 보이 알았지롱 이거를 끝내야만 아이고야 여기서 살아남는다고 아이고야 아이고 제동기가 제동기가 보통은 있을텐데 에이 이건 말이 안되지 어 뭐야 좀비들이 화가 난거 같아요 좀비 세리들 아 나 둥기 전문가를 할걸 칼제비는 좀 별로야 좋아 나중에 지금 지금 빨리 꺼내주세요 정확히 말하자면 오케이 빨리 빨리 우선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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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았습니다 지금 할 일을 자 아이스틱을 누르면 아이고 놀았구요 빨리 가자 자 전 한번 깼던 게임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아 돈을 다 털지 다 털고 있지 내가 임마 돈 내가 다 내 돈이야 이제 너희들 돈은 없어 인픽티드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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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데요 네Un 같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 도입부는 꼭 진행 꼭 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근데 맞았죠 좀비한테 자 구조가 됐습니다 여기를 꼭 진행해야 돼요 좀비한테 주먹으로 맞았어요 지금 물린게 아니라 주먹으로 때리는데 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안 들려 야 나도 저런 게 하나 있기를 원하는 거야 팔굽혀펴을 하고 있었니 자 지금 주인공이 감염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치아님 끄덕끄덕 해보래요 끄덕끄덕 하면 너부터 죽인다네 끄덕끄덕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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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이 자식 하느님한테 감사해라 아가씨 점핑 딥다크 밸리 딥다크한 밸리 아 아가씨들 어머나 아까 그 할망구 아니야 거져 거져 아 아가씨 안녕 안녕 와 아 그래요 아가씨 말이라면 들어줘야지 어허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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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아 이 시안으로 괜히 한 거 같아 아까 떡대로 할걸 문이 막 열리려고 그러는데 누구한테 가서 뭘 뭐라고 자 그래 무기는 하나 챙기라고 하는거죠 도와줘 저 이제 패드 조작 방법이 아날로그 모드랑 일반 모드가 있거든 아날로그 모드는 아날로그 스틱을 막 휘두러가지고 아니 또 맞았어 아니 얘네들 주먹이 세네 기본적으로 난이도 낮춰진건. 아 이게 힘들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좀 버벅거릴 수도 있어. 돈은 줘야지. 아무리 좀비라지만 상도덕이 있어야지 말이야. 완전 시체 덩어리네요. 자 넘어갔습니다 이게. 그네들이 주먹이 쎄죠. 게트링 샤워님 어서오세요. 이유신님 반갑습니다. 카키님 그리고 지인님 어서오세요. 고맙네 친구. 액트 1! 시작됐습니다. 자 우리 너르님을 한번 초대해 볼게요. 자 우리 주역들이죠 주인공들. 화기 전문 언니가 괜찮네 승가가. 시안으로 남자로 해야지 몰입서 사야되네. 시안으로 남자로 해야지 몰입서 사야되네. 발로 차면 준비를 넘어뜨릴 수가 있어요. 발로 차는 것도 나중에 기술이 좋아지면 점프에서 날아차면 점프에서 날아차면 이걸 한방에 틀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발로 머리를 깰 수가 있어요. 이 두 번째 인쥐입니다. 시안으로 감상하고 싶습니다.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어디에 계세요? 안녕?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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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경도홍님이 와서 좀 같이 한번 볼게요. 레벨업! 지금 일어나 이 시간. 레벨업을 뭘로 하더라? 자 맞아 맞아. 이렇게 바꿔가면서 기술을 뭘 찍을지 경로 빠르게 검술가 검술가를 해야겠죠? 어쩔 수 없지 뭐. 검술가로 했으니까 좋아요. 신한부이와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그저 내장을 맡고 있는 존재이다. 이라고 하네. 자리가 호텔에서 곤란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무종기 목소리 주인공이 알려주었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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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요 그래요. 참 좋아하지. 아니던데! 주먹을 더 잘 쓸 때 있는 좀비들은? 호구구님 반갑습니다. 자 신호가 자꾸 끊어지고 있어요. 장마철이 시작되어 있는데 걱정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것 같죠? 자 말이 기네요. 다 줄게요. 다 줄게요. 당연히. 아기 뭐야 이건! 아기 뭐야 이건! 너른 님이 지금 너른 님이 앞에서 왔다 갔다는 거야? 지금 너른 님이 앞에서 왔다 갔다는 거야? 지금 너른 님이 앞에서 왔다 갔다는 거야? 진짜 말이 또.. 두 번 울리는데 울리네. 너른 님이 초대를 안 했는데 너른 님이 초대를 안 했는데 자 근데 왜 말소리가 나는 거지? 말소리가 두 번 나는데? 미치겠다. 미치겠다. 너른 님은 아무튼 들어왔습니다. 잠시만 통신을 음성통신을 없애야겠어. 옵션! 옵션 어딨어? 옵션이 없어요. 옵션이 없어요. 설정. 온라인. 온라인. 옵션이 없어요. 보이스. 챗. 채트. ник. 이걸 꺼야겠어 뭐야 이게.. 미친것들 미친것들 잠시만, wyglądaugar.. 이 싱크 sunny, 멘트. 20분동안 기다렸다. 넌 봤지? 난 보이스 채드만 지금 껐는데? 이게 뭐지? 전체 화면은 왜 꺼져있어? 또 뭐야 깜짝이야 잠시만요 문자를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잠깐 나가보자 아 소리 나는건가요? 난다 난다 됐다 아이 죄송해요 착각을 했었어요 자 가보자 어디로 가 아 이쪽이군요 나만 쫓아다니지 말고 어디로 가야 될지 스스로 생각해봐라 스스로 갑시다 아 우리 경독님과 같이 어 아 여기서 콜라가 저거에요 콜라를 마시면 체력이 찹니다 쓰레기통기 짖어서 이것저것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대형 건전지 획득 다녀가자 하늘 아래 반갑습니다 TV에 오신 것을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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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워킹데드랑 분위기가 참 틀리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좀비들을 때려줄기 아 짜릿짜릿 죽여버려 이 좀비들 어디있어 좀비가 또 한적하죠 방향이 어디야 이쪽으로 가라고 합니다 막 마시는거지 뭐 야 이 자식들 야 야 야 디지털 조작이 진짜 짜증나 이게 아 아날로그 이게 조작이 야 식사중이었던 맘마를 먹고 있던 우리 좀비들을 해버렸죠 호호호 야 이 점프 점프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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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밟아버리는거지 지쳤대요 조금 기다려야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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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가있죠 먹을게 많이 있나 자 체류금료 콜라를 마시면 여기도 어 좀비한테 물려도 콜라만 잘 마시면 돼 얼마나 좋습니까 어 워킹데드와는 분위기가 아예 틀려 어 그쵸 필요할때 안나와 우리 짱둥님은 경험이 좀 있으신거 같아 콜라 찾아 산말리를 해야되는 경우도 있어요 녹슨파이프 오 야 인마 너 뭐야 야 인마 너 뭐야 내 왕이 자 사람이 죽었나봐 살아가는 사람이 죽었나보죠 죽을수도 있지 뭘 그래 그런거지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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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블 파 아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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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놈아 이 자식아 어허허허 체중이 내려간다 내려가 이딴건 들을표 어 홍이 한방에 열었습니다 저 이제 막대가 가운데보다 가운데부분이 빨가잖아요 빨간부분에 갔을때 저걸 누르면 너른님 제가 챙겨주지 않으니까 돈 알아서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뭐 다 됐나봐요 자 돈 내가 다 챙기고 있지 난 절대 너른 어 게임도 줬는데 너른게 여기 게임 안에 돈은 줄 수 없다 알아서 해 잘 대하고 자 돌아가면 돼요 지금 뭐 가서 확인 좀 뭐를 해봐 달라고 했는데 이게 뭐야 야 주리 가 아 아날로그가 좀 짜증나 내일 바꿔야겠다 아 그쪽이 아니군요 너른님이 길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점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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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리고 있었어 나를 아 야 야 야 난 다 옥슨파이프 됐어요 체력음유를 마시고 가자고 빨리 시나모이에게 돌아가면 됩니다 초반이라 좀 한적하죠 근데 이게 뭐 정비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일어난다 일어난다 야임마 짜식이 난 뭘로 보는거야 너 이 짜식이 얘는 칼 전문가인데 칼이 없어요 자고 여러분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빨리빨리 저한테 얘기해 데드하일랜드 있는 분들은 4명이서 돌아다니고 싶은데 부득이하게 지금 한분만 함께 다 다니고 있습니다 자 꼬쟁이다 꼬챙이 빗자루 떼는데 쓰레기인데 개쓰레기죠 똥쓰레기 올라가자 빨리빨리 파괴면 안되네요 자 챙겼대요 너른님이 잘 챙긴거 같아요 저는 안챙겼었는데 못장착완 자 구조대 건물에 가서 부탁하세요 건물로 난이도가 어렵대 전혀 어렵겠는데 네네네 빠르게 구조대 건물로 빨리 가서 야 니들 뭐하는거야 야이씨 죽어 죽어 이것들이 러브로 아이고 야 야 자 갑시다 자 너른님이 저를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자 솔로는 솔로는 솔로 생활이 오래되다보면 이렇게 사람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마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마세요 돈챙겨 돈 칼을 지금 총기 전문가인데 돈챙겨 돈 머리를 노리세요 머리 노리면 금방 죽일 수 있어요 몸통을 때리면 많이 안돼요 이것도 17달러 네 챙기고 무기 개조하고 그러는거에요 이거 이게 롤플레잉이에요 롤플레잉 캐릭터 성장하고 무기 개조할 수 있고 좋은 좋은템 따로 나와요 좋은템 따로 나오니까 저 뭐 준비들이 몇 마리 있다는데 어떻게 던져야 돼? 어떻게 던지지나? 어떻게 던지지나? 야! 야! 방송이라 이거 이걸로 하는게 돈은 없니? 누구를 살려달라는거야? 아아! 이거? 자식들이 왜이렇게 행패질이야? 패질빛 너무 부리고 있어 야! 이쁘다 이게 야! 아우 조작 내일은 바꿔서 나한테 올건 안되겠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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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퍼! 야 야야야! 털리겠다 ta 누가 살려달라고 하나 마시죠 쭉 마시면 에너지가 쭉 차고요 누가 살려달라고 그랬는데 증거물이 있어 바이바노이예요 너르님 구해줬어요 아 너르님이 구해줬구나 정신이 살짝 없네요 넘버 세븐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자 그리고 자 얘가 뭐 주는데 벤치가 있대요 벤치가 어딨니 벤치에서 무기를 막 개조할 수 있거든요 더 강력하게 아시고 돈 내놔 자 돈은 제가 챙겼습니다 벤치가 있어? 어 여기 있구나 제조 지금은 뭐 못해요 뭐 얻은 게 없어가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는 게 자 너르님 천천히 보세요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 보세요 집사람이 올 거 같니 너는 좀비물에서는 마누라 주인공들이 만난 사람들은 다들 그러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지만 만날 수 없을 거예요 자 너르님은 뭐 될 건가 봐요 될 거 같은가 봐요 여자들만 있네 가자고 오 마이 갓 뭐가 오마이 갓이야 뭐가 오마이 갓이야 뭐가 오마이 갓이야 오 돌려오는 거 봐 짐생들이 예 가만히 있다가 어이구야 당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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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던졌어 아 칼을 던졌구나 총이 아직까지는 안 나와서 그 검은 저 어 흑인 여성 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을 발휘는 못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칼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칼 전문이래 칼 전문 칼 전문 칼잽이래 칼잽이래 아 이러나지마 자 자 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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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플거야 을절 곤절상으로 뒤에 뒤에 있다 자막 아프지 아프지 갓 칼 아프지 아프지 칼 감사합니다 예 깜짝 여기 이쁘 이게 안쪽에서는 바깥쪽에서는 안열렸던걸로 기억합니다 아 임마 짱독님도 같이 하면 좋겠는데 짱독님은 컴퓨터가 안된대요 열어라 컴퓨터 상태가 지금 안좋아서 함께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아하 이거 4명이서 꽉 채워가지고 하는거를 저는 참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네놈아 죽어 임마 돼지야 야이씨 개방할수록 있던데 올라가자 못 올라가나? 올라가야되는데 뭘 해야되는거야 자 왔어요 왔어요 그니까 짱독님도 같이하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보스다! 보스급! 보스급이 아니라 중간 보스급이거든요 자 너르님 얘 조심해야되요 한방이 있습니다 한방 맞으면 아파요 보스급이 아니라 중간 보스급이 아니라 중간 보스급이 아니라 중간 보스급이